자, 한 시간 동안 뭐 배웠죠? 기억이 안 나죠? 권리는 권등기, 표시는 표지죠?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권리는 권등기, 표시는 표지죠? 자, 앞에 보세요. 지적공부 좀 더 볼게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지적공부라는 게 여러 가지 장부가 다 있어요. 지금 잘 아시는 건 토지대장, 임야대장 이런 게 있죠? 좀 전에 보신 토지대장에 자, 좀 전에 보신 토지대장을 보니까 땅 모양이 나와요, 안 나와요? 땅 모양 안 나오죠? 땅 모양은 그림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토지대장, 이 토지는 지적도에 그려져 있습니다. 토지대장에 있는 토지는 어디 있다? 지적도에. 자, 그림으로 있어요. 그럼 임야대장 있는 건? 임야대 있겠지. 됐죠? 그래서 이거 네 개는 외우고자 싶어 할 것도 없어요. 좀 생소한 게 이거.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등. 좀 길고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좀 잘 봐야 돼요. 이거는 올해도 출제가 됐고요. 또 지적도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이것도 올해 출제됐습니다. 좌표등록보다 아주 자주 출제되는 테마예요. 일단은 오늘 이거 본 거예요, 지금.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임야대장, 토지대장. 이거 거의 똑같습니다. 자, 지금 토지대장 보이시죠? 보세요. 임야대장. 똑같아요. 똑같은데 좀 차이가 뭐냐면요. 토지 표시가 있잖아요. 자, 여기 뭐가 붙어있어요? 산. 산 100의 2번지에 써 있잖아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는 지번의 숫자 앞에 산이 붙어있어요. 됐어요? 자, 근데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는 지번의 숫자에 아무것도 안 써있어요. 숫자만 써있어요. 자, 이건 일단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써있잖아요. 이거를 숫자로 바꾸면 4, 1, 5, 7, 0, 1, 0, 0,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이야. 그 다음 옆줄하고 1 붙어있죠? 이게 1이 써있으면 토지대장이야. 자, 그 다음에 0, 6, 0, 0 보이세요? 0, 0, 0, 0 보이시죠? 이거 뭘 것 같아요? 600번지야. 그러니까 소재와 지번을 숫자로 바꾼 거를 뭐라 한다? 고유번호라 한다. 이게 붙어있어요. 자, 그러면 임야대장 가볼게요. 자, 임야대장에 충북,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까지가 여기. 4, 3, 7, 4, 0, 3, 4, 0, 2, 8 여기까지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 2이 써있죠? 2이, 2가 써있으면 이게 뭐다? 임야대장이다. 그러면 숫자 앞에 뭐가 붙는다? 산이 붙는다. 그 다음에 산, 100의 2번지잖아요. 이게 0, 1, 0, 0, 0, 0, 0, 2. 느낌 왔어요? 이게 이 100의 2번지를 숫자, 8 숫자로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고유번호를 보면 소재지번을 대충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가운데 숫자가 1이냐, 2이냐에 따라서 토지대장인지 임야대장인지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고유번호예요. 토지마다 고유번호씩 붙어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물론 충북, 영동구, 매금, 어촌리 여기까지가 4, 3, 7, 4, 0, 3, 4, 0, 2, 8이다.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구역의 숫자를 외울 수 없잖아요. 그런 걸 외우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그런데 뒤에 8자리는 알 수 있죠? 뒤에 8자리를 보고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이건 바로 그 숫자 그대로니까. 이거 하고 1이냐, 2냐 이건 알 수 있어요. 이게 2면 숫자 앞에 산이 붙는다. 이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토지대장 잘 보세요. 토지대장. 토지대장 처음 보신 분도 계시겠고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는데 자, 여기를 기준으로 이쪽에는 오재미 소유자 써 있죠? 이쪽에는 토지 표시가 써 있어요. 됐어요? 준비됐어요? 안 됐어요? 잡혀보시고 물론 책이 다 써 있어요. 교재도 있고 프린트 다 있어.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여기 뭘까? 여기 뭘까? 뭘까? 성명, 성명. 여기는 주소. 여기는 고유번호? 표시번호? 순위번호? 등록번호. 자,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아까 볼 때랑 느낌이 다르죠? 아까 볼 때랑 너무 고마워 이렇게. 이렇게 안 고마웠는데. 보기 위해서요? 난 이럴 때 제일 좋더라. 이렇게 막 여러분 눈빛이 반짝반짝해져요. 평소에는 이러고 있다가 어? 바뀌어요 이제. 나 이럴 때 너무 좋아. 준비됐어요? 아직 안 됐어? 이게 뭔가 막판에 딱 몰려야 공부가 되거든. 5, 4, 3, 2, 1. 자, 여기 뭐 있어요? 사유, 사유, 사유. 면적. 여기는? 지목, 지목. 여기는? 지, 번. 여기다 대고 주소 이름을 골라내자. 여러분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주소라는 건 그 사람 사는 데를 얘기하는 거고요. 소재라는 건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이에요. 부동산이 있냐 사람이 사냐 다른 얘기예요. 저 제주도에 땅이 있다. 그럼 그 땅의 소재지는 제주도고요. 그 소유자가 김포에 살고 있다. 그럼 내 주소는 김포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재랑 주소랑 헷갈리면 안 돼요. 주소는 내가 사는 곳을 얘기하는 것이고 소재는 그 해당 부동산에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완전 다른 거 아시겠죠? 자, 여기 뭐라고요? 소재. 소재 집원이 있죠? 여기 뭘까? 고유번호. 고유번호. 봤죠? 여기는. 축척. 축척이라고 그래요. 축척. 축척. 됐어요? 축척. 그래서 실제 토지를 똑같이 그림에 그릴 수 없잖아요. 작게 그려야 되잖아요. 얼마나 줄였냐? 1200배 줄였다. 1200배 줄여 그렸다 이런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어디다가? 지적도에다가. 지적도에다가. 자, 어디요? 북변도. 자, 몇 번지가 있어? 600번지가. 자, 지목이 뭐죠? 전으로 돼 있지. 자, 이 600번지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제. 보이고 있죠? 자, 지적도. 이거를요. 우리가 지적도 등본 떼어주세요라고 하면 이 지적도를 다 떼주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싹 복사를 떼요. 이렇게 복사쳐서 지적도 등본하고 떼어줘. 그러니까 원 지적도는 이렇게 생겼어. 우리가 등본 떼달라고 하면 그중에 내가 원하는 고필지 부분을 복사를 딱 떼어가지고 지적도 등본으로 따로 발급을 해줍니다. 됐죠? 그런데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 안 나오고 이 지적도 원본 이렇게 생긴 거에 뭐뭐 써있냐가 올해도 시험에 나왔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지적도에 소재가 보이세요? 경기도 김포시 북변동 소재 있지. 자, 지번이 있어요? 지번이 막 써있잖아 지번이. 지번이. 자, 지목이 있을까? 지목이 전, 도, 답, 유, 공 이렇게 써있잖아요. 이거 지목이라고 합니다. 뭘 쓰는 대학이냐 이제. 공 써있으면 공원이에요. 유 써있으면 유지라고. 이게 호수 같은 거예요. 됐어요? 자, 이런 지목들이 써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적도에는 소재와 지번이 있다 OX. 오, 있잖아 지금. 자, 지적도에는 지목이 있다. 오, 맞잖아요. 자, 지적도에는 면적이 있다. 자, 토지마다 면적 다 써놨어요? 면적은 안 써있지. 그럼 지적도에 면적이 써있다 그러면 멋이 없으니까 지적도에는 면적이 등록되어 있다. X. 자, 이런 거 시험 엄청 나오는 겁니다. 지적도에는 면적이 써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등록상이 아니에요. 대신에 소재, 지번, 지목은 등록상이에요. 그 다음에 그 토지가 하나씩 그려져 있잖아요. 그려지려면 선으로 그리죠. 선. 선, 직선. 이 직선을 경계라고 해요.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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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는 그러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그릴 수가 없어요. 경계는 지적도나 임야도에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해서 아까 등기부 보셨죠? 등기부에 경계가 있었을까? 있을 수가 없는 거지. 등기부에는 경계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경계는 이렇게 지적도나 임야도에. 선으로 그려진 이 선을 경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보통 40cm, 30cm 규격이에요. 외곽선을 도각선이라고 합니다. 도각선. 이 도각선 하나 있고 옆에 또 그림 있고 또 그림 있고 그림 있고 해서 이게 계속 연결돼요. 그 중에 이 파트만 딱 띄워가지고 도각선 안에 그 내용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색인도라고 해요. 색인도? 색인도? 책에 다 있어요. 걱정 마세요. 색인도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몇 번 도면? 8번 도면. 만약 옆에 볼라면 몇 번 봐라? 7번 봐라. 밑에 볼라면 몇 번 봐라? 13번 봐라. 이렇게 찾아보라고. 색인도. 그런 거예요. 색인도. 그러면 지적도에는 색인도가 등록돼 있다. OX? 5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지적도에는 축척이 있다. OX? 오. 1200번. 이게 어디서 써 있는 거예요. 좀 전에 이 미아대장의 토지대장에서 축척 보셨죠? 그게 양쪽에 다 써 있는 거예요. 1200번. 이게 크기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1cm다. 도면 안에 1cm가 있다. 그럼 실제로 몇 cm일까? 1200cm가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cm다. 그럼 실제로는? 12,000cm. 그만큼 줄여서 그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지적도 등본 떼서 대충 cm 잰 다음에 축척 곱하면 실제 거리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그만큼 정리를 하게 해놨어. 그래도. 물론 면적을 실제로 공식적인 면적을 보려면 뭘 봐야 될까? 공식적인 면적을 보려면 뭘 봐야 돼요? 토지대장을 봐야 돼요. 지적도만 보면 면적이 바로 써 있지는 않아요. 물론 계산을 해볼 수는 있겠지. 그런데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토지대장을 보면 면적이 써 있다.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참고로 지적도 중에서도 옆에 좌표라고 써놓고 뭔가 좀 전에 본 거랑 다르게 숫자가 막 써 있는 이런 지적도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써놨어. 좀 전에 있었던 지적도는 다릅니다. 이런 지적도하고는 조금 뭔가 좀 복잡하죠? 복잡하고 축적도 훨씬 더 큰 축적. 500분의 1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동네는 땅값이 싼 데까? 비싼 데까? 땅값이 비싼데. 땅값이 왜 비싸요? 그 동네가 그냥 야산으로 돼 있을까? 개발이 들어갔을까? 개발이 들어갔겠지. 개발이 들어가면 옛날 지적도 그냥 놔둘까요? 쇠로 그릴까요? 쇠로 그리겠지. 가보고 있어요 지금? 뭔가 개발이 된 동네야. 지금 잠이 오면 안 돼. 개발을 한 대잖아. 잠이 오면 안 돼. 개발된 동네인지 아닌지 이거 보면 알 수 있다니까. 지적도 제명 끝에 뭐라고 써 있어요? 좌표 라고 써 있고. 이건 단순 선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숫자가 많이 들어 있어. 그럼 그 숫자가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미터라는 소리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2미터 36센티. 이게 미리 써 있어. 보통 지적도에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는데 개발된 동네 지적도에는 거리가 들어와 있어요. 이 거리를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정밀하게 측량을 해가지고 좌표점을 찍어놨어요. 좌표점. 1, 2, 3, 4, 5, 6. 점이 있죠? 1, 2, 3, 4, 5, 6 점 있죠? 그 점 하나하나마다 x, y 숫자를 넣어놨어. 이 숫자를 보고 대략 어디쯤인지 위치를 알 수 있어요. 그건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뭐가 나오냐? 경계점 좌표 등록법에는 뭐가 있다? 좌표가 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법에는 좌표가 있다. 그런데 좌표 숫자만 쫙 써 있으면 너무 어려우니까 간단히 그림 그려놨다. 이게 뭐예요? 부호 및 부호도.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좌표 등록법에는 부호 및 부호도가 있고 좌표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좌표 등록법에는 토지 한 필지만 딱 있잖아요. 그럼 이 토지가 어디 그려는지 보려면 뭘 봐야 되겠어요? 지적도를 봐야 돼. 방금 그 토지가 여기 있네. 감 잡았어요? 그러면 이동되는 개발이 됐으면 지적도 다 쇠로 그리고 추가로 뭐가 들어온다? 경계점 좌표 등록법 추가로 들어온다. 그럼 경계점 좌표 등록법은 땅값이 싼 데 비싼 데? 비싼 데만 있는 거예요. 개발된 데. 그렇죠? 저기 야산만 있고 이런 데는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일부 지역에만 두고 있다. 그렇죠? 이러기 쉬워 엄청납니다. 물론 까먹을 거예요. 여러분이 까먹을 걸 제가 알아야 몰라요.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니까 잊어먹을 만하면 또 얘기하겠죠? 또 얘기하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좌표 등록법은 전국에 있다? 일부에 있다? 일부에 있다. 그 동네는 지적도가 있다? 없다? 있는데 뭔가 좀 다르게 흐렸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이번에는 등기부. 아까 보고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표제부 있죠? 표제부에 뭐가 있어요? 표시가 있고. 그 내용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북변동 600번제 면적도 똑같이 써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갑구에는 뭐가 써 있죠? 소유권에 관한 상황으로 오잼의 명주번. 이 사람은 공짜로 받은 거예요? 산 거예요? 산 거지. 돈 주고 산 거 매매예요. 공짜로 받으면 증여라 그래. 아버지 돌아가셔서 내 거 됐으면 상속이야. 완전 다른 거예요. 세금은 비슷하다고 하는데 저하고는 세금 얘기 안 해요. 살아생전에 주가 주세요. 오케이. 계약서 꽝. 그러면 증여. 증여? 계약이고. 암소리 안 하고 돌아가셨으면 상속이고. 돌아가신 게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유언장 써놓고 가셨으면 유중이라 그래요. 유중이라 그래. 유중. 유중. 유언장으로 증여한다. 유중. 됐어요? 됐어요? 공짜로 준다 그러면? 공짜로 그냥 주겠다라고 계약서를 쓰면 증여계약. 암소리 하나 돌아가시면 상속. 유언장 쓰고 돌아가시면 유중. 일단 구별하셔야 돼요. 이따 까먹을까 안 까먹을까? 까먹지. 제가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 걱정하지 마시고. 다 까먹어도 상속은 외우셔야 돼. 상속, 상속. 돌아가시면 아들 거 상속, 상속. 그 얘기 좀 이따 합시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매매. 매매는 돈 주고 사온 거예요. 돈 주고 사오는 거. 그런데요. 보통 가게 가서 물건을 사는 것도 매매예요. 가게에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는 매매죠? 그것도 매매예요. 그것도 일종의 매매 계약이야. 물론 계약서에 도장은 안 찍어도 그것도 매매 계약이야. 공짜로 가져와요? 돈 주고 가져와요? 돈 주고 가져와요. 그런데 이게 돈과 물건이 즉시. 돈과 물건이 즉시 교환되죠? 이해 간가요? 아니 돈 먼저 주고 저쪽에서 물건을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기분이 어때요? 그런 거 안 해봤어? 돈은 줬는데 물건을 만지작거리고 있어. 안 줘 나한테. 그럼 기분이 어떨 것 같아? 물건을 먼저 내가 받았어. 지갑에서 꺼내는데 빨리 끄내고 싶어요? 천천히 끄내줘요? 상황판단 대세 지금? 이게요. 물건 그냥 동산이라 그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물건은 동산이잖아요. 이거는 돈과 물건이 동시에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은 이게 문제지 이제. 부동산은 동시에 돈하고 왔다 갔다 돼요? 부동산이 이리로 올까? 그거 아니잖아. 이건 법조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지금부터 얘기해야 돼. 동산은 사실은 돈 주고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이 되는데 부동산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상황판단 되시죠? 그다음에 마트 가서 물건 사면요. 그거 내 거라고 이름 써요? 이러면 안 쓰지. 부동산 이름 쓸까 안 쓸까? 쓰겠지. 어디다가. 등기부 다 쓰는 거야. 어떤 분이 거기다 편말을 다르래. 편말. 내가 샀음. 이렇게 면적 얼마에 누구한테 샀음. 아무 의미 없잖아요. 뽑아버리면 그만인데. 그래서 개인정부에 쓰겠어요? 국가정부에 쓰겠어요? 국가정부에. 사람들이 국가정부에다가 내가 이 사람한테 얼마에 샀다라고 자발적으로 쓸까? 강제로 쓸까?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땅 샀다고 국가에다 얘기하고 싶어요? 머리가 복잡해져 지금. 생각이 많아 지금. 이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숨기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그럼 국가에 자꾸 얘기하면 세금도 이것저것 내라고 그러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 그렇게 되면 등기부에 이 사람 이름이 안 올라가. 그럼 사람들이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죠. 진짜 소유자는 누구지 모르잖아. 국가 입장에서는 등기부에 꼬박꼬박 등기를 하도록 만들고 싶은 거야. 그렇죠? 그런데 개인 입장에서는 굳이 밝히고 싶지 않아. 그렇죠? 개인의 부동산 거래는 기본적으로는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국가가 나한테 지시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했다고 등기부에 꼭 보고를 해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는 빨리 등기부에 기입을 해야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되지. 국가에서는 빨리 기입을 하고 싶어 하는데 강제로는 못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 얘기를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산을 받은 아이.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많은 얘기들 있어요. 산을 받은 아이. 산을 받은 아이. 잘 생각하세요. 산을 받은 아이. 산이 뭘까? 임야지 임야. 산. 산을 받은 아이. 옛날에 아주 어릴 때 이럴 때 우리 집안에 산이 있다 그러면 큰 산이 있는 줄 알았어. 그가 아니라 임야 대장에 등록된 조그만 한 필지가 있는 거더라고요. 산. 이걸 어떻게 해. 샀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받았어. 뭐예요? 증여. 증여. 느낌 오고 있어요? 임야를 하나. 증여 받았다 이거지. 그 임야가 어디 있어요? 충북 영동군데 있어. 영동군의 제일 높은 사람. 영동군수. 영동군수 밑에 지적 공무원들이 뭘 관리하겠어요? 지적 공부 중에서도 여기서는 임야 대장. 임야도. 그걸 관리하겠죠? 이 동네 등기소는 어디 있을까?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가 있어. 등기계. 거기가 그 동네 등기소예요. 그 동네 등기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 100의 2번지에 등기부 등본을 띄니까 표제부가 나오네. 표제부에 뭐가 써 있어요? 토지 표시가 써 있어. 토지 표시에 소, 지, 지면이 써 있지. 여기는 경계 좌표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등기부에는 경계 좌표 얘기를 안 합니다. 지적 공부에 경계 좌표가 있었지. 지적 공부에 경계가 어디 있었어요? 지적 공부에는 경계가 지적 도. 임야 도. 도면에다가 경계를 그리고 좌표 어디 있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 부라고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에는 경계 좌표 얘기 안 해요. 등기부에는 소, 지, 지면까지만 얘기해. 그렇죠? 소, 지, 지면이 뭐다? 토지 표시이고 토지 표시는 어디 있습니다? 표제부에 씁니다. 이 땅이 어디 있어요 지금? 어촌리라는 곳에 몇 번지에 있어요? 산 100의 2번지에 있습니다. 뭐에 쓰는 땅이죠? 임야 그냥 임야. 임야고요. 면적은? 3948. 그렇죠? 한 천평 좀 넘는 거죠? 천은 한 백평 정도. 저희도 있는 거고요. 누구 거예요 지금? 김철수. 김철수 씨가 첫 번째 소유자다. 그럴 때 소유권 보존등기가 들어오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들어왔으면 여기서는 보존등기라는 것은 원인이 없어요. 쉽게 생각해서 처음 집을 졌어. 누구한테 사온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냥 집 진 거예요? 진 거지. 그럴 때에는 원인이란을 비워놔요. 다시. 소유권 보존등기는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보존등기는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게 쉬운 문제잖아요. 시험장 가면 되게 못 걸어 나와요. 난 진짜 답답해 죽겠어. 근데 맨날 보던 분들은 그거 비워있잖아. 이렇게 당연한 건데 이걸 공부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힘든 거예요. 맨날 수업 들으면서 보다 보면 뭐 없어 그거 원래 없는가 이렇게 가는 건데 따로 이걸 요약 정리해서 외운다? 보존등기는 원인을 기록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외워. 그럼 일이 커지는 거야. 그럼 분량만 많아지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꾸 수업 들으면 자연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보존등기는 원인이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자, 근데 이 김철수 씨라는 분이 이거는 이제 상황극이에요.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는 어떻게 돼요? 슬프지. 슬퍼. 슬픈데 슬픈데 아버지 재산은 등기배체의 이름을 써야 제 거가 돼요. 돌아가시자마자 제 거가 돼요. 돌아가시자마자야. 생각해봐요. 돌아가시면 그분은 재산이고 뭐가 없는 거야. 그 순간 상속인 거야. 아시겠어요? 그 순간. 돌아가시는 순간 누구 거라고요? 상속인 거. 내 거 그러지 말고 상속인 거.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인이라고 해요. 피상속인. 그 아들을 상속인. 다른 상속인 없다고 쳐. 저 혼자만 있다고 쳐요. 돌아가시자마자 상속이야. 그런데 등기부에는 제 이름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죠. 그래도 제 거예요. 법적으로. 그럼 사람들이 볼 때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지. 그래서 법에 뭐라고 한다면 등기 안 해도 네 거다. 등기 없어도 너한테 바로 이 물건은 권리가 넘어간다. 그런데 네가 이걸 처분하려면 등기 해놓고 처분해라. 헷갈리니까. 됐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김병렬 쓰고 나서 여기다가 소유권 이전 쓰고 나서 등기 원이나 상속 쓰는 거야. 몇 달 며칠 돌아가셨다. 그리고 상속 등기가 되면 그 다음 이전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됐어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건강히 살아계십니다. 안 돌아가셔. 그리고 저를 싫어하세요. 저를 싫어하시고 제 아들을 좋아해. 그러면 안 돌아가시고. 그렇죠? 저를 싫어하고 제 아들을 좋아하면 어떻게 이제? 유증후 유언장을 쓰는 거고 주거해가는 거고 증여, 증여. 증여는 그냥 돌아가시자마자 가는 게 아니라 계약이 있어야 돼요. 증여 계약. 계약이 뭐냐? 오케이? 오케이? 만나야 돼. 양쪽에 다 도장을 찍어야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제 마트에서 물건 사는 것도 오케이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이게 돼야 돼. 그게 계약이야. 계약서는 쓰지 않았어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증여도 똑같이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 증여 계약을 할아버지가 준다. 내 공짜로. 아들은 싫고. 손자가 좋다. 의사 표시로 들어가면 손자 어떻게 해? 어떻게 의사 표시를 해야지. 감사해 받겠습니다. 그렇죠? 그걸로도 계약이 성립하는데요. 그런데 계약서 써요? 안 써요? 쓰면 좋겠는데 안 써도 계약은 성립한 거야. 그런데 등기수에서 그런 거 알아보라요?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알아보라. 몰라. 그럼 누구 거야? 여전히 김철수 씨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누구를 써야 돼? 손자를 써야 돼. 손자 이름이 등기부에 들어가야 그때서부터 손자 꺼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시겠어요? 그냥 돌아가시면 상속이라고 했죠. 상속은 등기해야 내 거예요? 등기 안 해도 내 거예요? 등기 안 해도 상속인 거 같아. 그런데 증여 같은 계약은 등기를 꼭 해야? 꼭 해야? 응? 그러지 말고 등기를 해야? 이걸 좀 멋있게 얘기해서 이 물건에 대한 권리 물건이라고 해요.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게 이전된다. 변동된다 그래. 이거를 물건변동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물건 변동. 여기서는 소유권 이전이라고 합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등기가 필요해. 그 등기가 이렇게 들어봅니다. 자, 할아버지 여기는 손자 손자 이름은 뭐라고요? 김정한이라고. 둘이 뭐가 있었던 거예요? 증여가 있었던 거야.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등기배 이름이 등기 올라온 게 언제예요? 2018년 11월 1일 날 등기 접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등기관이 접수번호를 붙여줍니다. 자,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등기이고 새로운 등기명인이 됐습니다. 자, 이분은 등기명인이었고 이 사람은 등기명인이 됐고 됐어요? 됐어요? 자, 등기배 이름 올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등기명의인. 자, 요요요요요요. 2번 등기. 요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됐어요? 자, 다시. 지금 저하고는 그 절차만 합니다. 자, 할아버지 손자 간에 뭐예요? 증여. 그냥 돌아가시면 상속이라고 했죠? 상속은 아들이 그냥 상속을 받는 거고 뛰어넘어서 굳이 저한테 주겠다. 오케이 해서 계약서 쓰는 게 증여 계약이에요. 이게 원인이 되어서 자, 뭐를? 임야를 뭐 하겠다? 소유권 이전하겠다. 라고 등기를 해야 돼. 이 등기까지 이루어져야지 물건이 변동된다. 자,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를 어디 가서 할까? 등기소 가서 해야 되겠지. 여기 김포 등기소 갈까? 서울 등기소 갈까? 영동 등기소 갈까? 네? 할아버지가 서울 살고 손자는 김포 살고 땅은 영동에 있어. 그럼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 주소지예요. 받는 사람 주소지예요. 부동산 소재지예요. 부동산 소재지야. 정해져 있어요. 딴 데 가면 각하당. 딴 데 가면 안 해줘.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가야 돼. 그렇죠? 그러면 둘이 같이. 둘이 같이. 어디 가야 돼요? 영동군에 아까 그 사진에 있었잖아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있는 법원의 1층에 있는 등기계에 가야 돼. 그렇죠? 갈 때. 입만 들고 가요. 신청서 써야 돼. 신청서 써야 돼. 가가지고 말로 하면 너 뭐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양식이 있어. 소유권 이런 게 신청서 써야 돼. 그렇죠? 그럼 계약서 갖고 가고 안 갖고 가. 갖고 가야 돼. 우리 말로 구두 계약했다가 안 통해요. 계약서를 짝아야 돼. 그렇죠? 계약서하고 계약서에 맞춰서 신청서 써야 돼. 지금 현재는 누구 거죠? 김철수 할아버지 거지. 할아버지 거라는 증거 있어요? 옛날말로 땅문서. 그런데 요즘은 여러분이 땅문서 그러면 안 돼. 뭐라고 그래요? 등기필, 정보 이렇게 해야 돼요. 옛날말로 등기권리증이라고도 했습니다. 요즘 정식용은 이거예요. 등기필, 정보. 이건 알아야 돼요. 이건 알아야 돼요. 등기필, 정보. 이거를 할아버지 걸 들고 와야 돼. 됐죠? 그 다음 할아버지가 주기를 했죠? 진심이에요? 진심이야? 네, 진심이야. 진심은 뭘 들고 와야 돼? 인감유명. 그 토지에 임야대장이 있었죠? 이것도 등본 떼와야 돼. 등등등 필요한 서류들이 있겠죠? 이거 차근차근 배울 거 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야 돼. 등기소 가는데 말로 할 거 아니니까 신청서. 진짜로 계약했다고 계약서. 할아버지 땅문서. 그죠? 할아버지 진심. 대장 등본. 이 정도는 들고 와야 돼요. 물론 여기에 주민등록 등처본이나 이런 것도 들어가겠지. 나중에 할 거예요. 이 정도는 누가 보더라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 서류들이 어떻게 들어갈 건지를 하나씩 공부를 다 따로 해야 돼. 물론 앞으로 1년 내내 할 거예요 지금. 그럼 들어갑니다. 법에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민법이거든요. 민법.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뭐냐면 독해가 돼야 돼. 이게 우리말이 아니에요 법은. 일본 말이야. 일본 말이 또 일본 말도 아니야. 독일어의 독일어. 독일어하고 영어하고 프랑스어를 일본으로 번역한 다음에 우리나라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아닌 거예요. 완전 딴 나라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글이라고 읽어가지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는 걸 저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민법 186조에 이렇게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 효율이 생긴다. 진짜 딴 나라 말이잖아요. 외국어여. 영어보다 어려워요. 영국 사람들은 딴 나라 말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리스 말이라고 그래요. 웃길 줄 알았는데 안 웃기네. 그런데 우리는 딴 나라 말은 그냥 외국어여. 이거를 해석합니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를 이렇게 바꿨어요. 법률 행위. 플러스 등기. 이거 어떻게 돼요? 물컨면동. 잘 보세요. 이게 공식이거든요. 법률 행위가 있다. 등기가 있다. 그럼 물컨면동이 된다. 이렇게 돼요. 법률 행위가 있다. 징역이야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직 등기소에 안 갔다. 그럼 아직 변동이 안 된다. 아직 할아버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합니다. 법률 행위는 없었다. 등기가 들어왔다. 잘못됐다. 됐어요? 그러면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있어야 돼요. 두 개가 연결이 돼야 물컨변동이라는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지금 사례 바꿔보면 이렇게 돼요. 할아버지 손자 간에 뭐가 있었다. 징역이야. 이 징역이야가 뭐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다. 거기에 마땅한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등기. 두 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해? 소유권이 이전된다. 물건에 대한 권리가 넘어온다. 물건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일반 원칙이고 지금 사례는 이 사례를 여기다 맞추는 거야. 이거 말고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징역이 아니라 매매계약이다. 매매계약이 쓸 수 있죠? 역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 그럼 역시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아까 김포 농협이 돈을 꺼졌어요? 껐어요? 꺼졌지. 그러면 오제미하고 둘이 계약서를 썼겠죠. 그 계약 이름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고 그래. 저당 설정 계약되면 저당권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 뭘 해야 돼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 그래야 저당권이 설정돼요. 여러 가지 사례를 한마디로 쓰려고 어려운 말을 쓴 거야. 지금은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합시다. 증여 계약에 뭘 했다? 소유권 이전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소유권이 이전된다. 이건 알 수 있죠?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여 계약이다, 매매 계약이다, 저당 설정 계약이다 이 얘기는 다 민법 시간이에요. 이게 다 민법 시간이에요. 저거는 여기만 합니다. 이 소유권 이전된다 되면 물건이 변동된다. 이거 얘기만 지금 할 거예요. 이 규정은 민법 규정이긴 한데 이것 때문에 등기법이 나온 거예요. 이 소유권 이전된다 하면 어떻게 되냐. 그걸 지금부터 할 겁니다. 당사자가 할아버지 손자죠? 가야 돼. 가야 돼. 둘이 같이 가야 돼. 영동구 등기소 가서 신청서를 써내야 되는 신청을 하는 겁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 하는 게 이미 신청이에요. 이런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요? 등기소에서 받아줘. 접수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게 해줄까 말까 등기소가 나름대로 심사래요. 그런데 뭔가 좀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카합니다. 세 번 따라하세요. 가카. 이게 입에 붙어야 돼요. 등기가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요. 가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카. 됐죠? 나중에 여러분 공인중개사 되시겠죠? 자신 없어요? 중개사 되시겠죠? 중개사 되시면 손님들한테 이런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려고? 무조건 스스로 내놓으라 그래? 손님들한테 이게 여러분 소유권 취득하려면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런데 법무사 맡겨서 등기소에서 보냈는데 가카 대회다 왔어. 손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맞고 당했어. 이러면 진짜 그래 좀.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제대로 써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했다고요? 가카 됐다. 가카 됐다. 가카 된 사유들이 있어요. 나중에 배울 거네요. 가카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기록이 되는 거지. 이제 새로운 소유자가 딱 들어와. 그리고 나서 등기간에 도장을 찍거든요. 요즘은 종이등기부가 아니니까 도장 대신에 전산으로 어느 등기관? 이렇게 식별부가 들어가요. 여기까지 되면 절차가 맞춰지는 거예요. 절차가 맞춰지면 새로운 소유자한테 새로운 권리증을 소유해야 되겠죠? 그게 뭐라고 한다? 등기필, 정보. 이걸 만들어 주는 거야. 네 거다라고 주는 거지. 그럼 언제부터 될 거예요? 언제부터 될 거예요? 할아버지, 손자가 내. 그렇죠? 증여를 했죠. 등기소에서 이런 절차를 거쳤어. 각하를 안 당했어. 손자한테 새로운 권리증이 나왔어. 그럼 언제부터 손자 거냐? 1번 접수한 때, 2번 기록된 때, 3번 식별부, 4번 등기필정보. 언제부터 될 거예요? 이게 조건이 있어요. 일단은 등기가 맞춰져야 돼. 만약에 각하되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다 수리가 되어서 식별부가 됐으면 이 식별부가 되고 기록한 날짜가 등기부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라 하고 싶은데 등기부에 없으니까 등기부에는 이 날짜가 나와요. 그래서 다 맞춰졌으면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접수한 때부터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올해 나왔어요. 등기는 언제 맞춰져? 맞춰져요. 여기서 맞춰져요. 절차가 맞춰지는 시점은 여기야. 법적인 효력은 언제 발생하는 거다? 접수한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야. 그런데 옛날에는 기록되고 식별부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었는데 등기부에 날짜가 안 나오지 않냐? 날짜는 이 날짜니까 이 날짜로 해. 라고 법을 바꿔버렸어. 그래서 맞춰졌다면 효력은 언제부터? 접수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맞춰지고 나면 뭘 준다? 등기필정보를 만들어준다. 이걸 구조로 잘 보셔야 돼요. 다시. 물론 좀 이따 까먹으실 거 다 알고 있어요. 걱정 마시고. 어떻게든지 외우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잘 따라오셔야 돼. 이 절차를 외울까? 못 외울까? 외우게 돼 있어. 외우게 돼 있어요. 이거 못 외우면 안 돼요. 다 외우게 돼 있습니다. 단순화입니다. 등기사 갔죠? 가서 어떻게 해? 신청. 받아주지? 접수. 해줄까 말까? 심사. 거절하면? 카카. 통과하면 기록되고. 식별부 붙겠죠? 뭘 줘요? 등기필정보를 만들어준다. 작성통지 만들어준다. 이 과정을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그러면 신청할 때 말로 해요 종이로 써가요. 그 종이가 뭘까? 신청서. 보세요. 여기 등기부에 이거 올릴 거예요 지금. 그러려면. 읽은 아무것도 없는 거 같고 지금. 자, 이게 이제 등기필정보입니다. 등기필정보입니다. 읽었어. 나와라. 신청서가 없다. 네, 지금 신청서가 여기 안 들어와 있네요.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 보세요. 교재. 교재. 교재에 신청서 넣어놨어요. 자, 신청서. 자, 194페이지 보세요. 194페이지. 자, 194페이지 보세요. 194. 자, 194페이지 위에 보이시죠? 위에. 자, 위에. 자, 부동산 표시란에 뭐라고 써 있어요? 충북. 영동군. 매곡면. 어촌리. 산. 백에. 2번지라고 써 있죠. 자, 그게 신청서니까 원래는 없었는데 손으로 쓴 거예요. 그게 뭐 보고 썼을까요? 등기부 표제 보고 쓰는 거예요. 똑같이 쓸까? 다르게 써도 될까? 똑같이 써야 돼. 만약에 다르게 쓰면 어떻게 될까? 각화돼요. 그러니까 이건 신청섰을 때 그 부분은 표제부터 펼쳐놓고 쓰는 거야. 똑같이. 아시겠죠? 그런데 그 어촌리 산. 백에 2번지가 또 써 있는 데가 있었죠. 어디 써 있었어요? 임혈아 대장이 써 있었잖아. 어디 갔냐. 자, 임혈아 대장. 여기 써 있었죠? 여기도 어촌리 산. 백에 2번지. 지목. 임혈. 면적. 3,948. 있죠? 그러니까 등기부 표제부에도 있고 임혈아 대장에도 있고. 그리고 이걸 그대로 신청서 써야 돼. 그럼 지금 몇 개예요? 등기부. 임혈아 대장. 신청서. 이게 세 개 딱 맞아야 돼.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등기부가 있고 대장이고 신청서에 그걸 똑같이 써야 된다. 그렇죠? 그럼 계속 보세요. 194페이지에. 중부 영동군 매구메 어촌리 산 100에 2번지 임혈아 3948제곱미터. 써 있죠? 그 밑에 등기 원인을 뭐라고 써 놨어요? 증여하라고 써 놨지. 1918년 11월 1일 증여. 찾았어요? 등기 원인이 뭐다? 증여. 원인 1자는 11월 1일이다. 등기 목적은 뭘로 돼 있어요? 소유권 이전. 여기 들어가야 돼요. 누가 주는 거예요 지금? 김철수 씨. 할아버지. 김철수 씨의 성명과 주소와 등록번호. 외웠죠? 명, 주, 번이 들어야 돼요. 그 밑에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정환이가. 정환이가. 등기 권리자다, 의무자다. 김철수 씨는 등기 의무자가 되고. 정환이가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이걸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세니까 권리자 아니야? 이러면 곤란해요. 할아버지가 죽이려 했잖아. 죽이려 했으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손자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니까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두 사람의 명, 주, 번이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신청서예요. 그게 신청서가 들어가서. 19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정환이 이름이 올라왔죠. 자, 그럼 앞에 보세요. 그러면 고신청서에 맞춰서 등기관이 심사를 했더니 괜찮다. 그래서 정환이 이름을 써준 거예요. 정환이 이름 들어왔죠? 그러면 김철수 씨에서 정환이한테 넘어왔습니다. 정환이는 이제 등기 명의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 의무자? 등기 의무자.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의무자고 권리자고. 이 두 사람이 같이 왔죠. 같이 왔으면 이거를 공동신청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람도 신청인. 이 사람도 신청인. 둘 다 신청인이야. 그런데 누가 등기 명인 됐어요. 정환이가 됐지. 그럼 정환이는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이렇게 얘기해요. 어렵죠. 그런데 말을, 용어를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서 따라해야 돼요. 자, 이 사람을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줄여서 저는 명신 그럽니다. 자, 세 번째 명신. 미음 발음을 잘해야 돼요. 미음이 조금 세면 비읍이 돼. 그러면 안 돼요. 자, 뭐라고요? 명신. 이 사람은 등기 권리자의 의무자예요.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권리자입니다. 김철수 씨가 의무자 있잖아요. 그럼 등기 권리자, 명신. 얘한테 등기소에서 이제 네 거다라고 만들어주는 거. 그게 뭐라고요? 등기 권리증. 그걸 뭐라고 그래요? 등기. 필. 정보. 이거 알아야 돼요. 등기 필. 정보. 이게 예를 들어서 땅문서예요. 땅문서. 땅문서를 김철수를 줘야 돼요? 김정은을 줘야 돼요? 김정은을 줘야 돼. 이건 새 거예요? 옛날 거예요? 새 거. 새 거를 등기소에서 어떻게 해? 만들어서 줘야 됩니다. 작성 통지. 작성 통지. 그렇죠?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안 써도 돼.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다시. 작성 통지는 누가 해주는 거예요? 등기소에서.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누구한테? 등기 권리자한테. 등기 권리자를 좀 풀어내면 뭐가 돼요? 등기 명인이 된 신청. 명신. 이 사람한테 만들어줘. 그럼 이게 등기소에서 나온 등기필정보라는 게. 정원이한테 가죠? 정원이가. 초등학생이야. 그럼 누구 줘? 아빠 주겠지. 그럼 아빠는 누구 줘? 엄마 주겠지.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해? 장롱이 더 나아요. 장롱이 더 나아요. 뭐를요? 등기필정보. 이 등기필정보를 본 적 있어요? 이게 등기필정보예요. 됐어요? 우리 교재 있어요? 195페이지 있어요. 등기필정보 보이세요? 뭐라고 되세요? 등기필정보. 접수번호도 써있고 이유. 권리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정화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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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보안 스티커. 보안 스티커. 자, 이 보안 스티커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떨어져요. 떨어져요. 보안 스티커를 딱 띄면 그 밑에 뭐에 들어있어? 비밀번호가 숨어있어. 자, 우리 교재 195페이지 보시면 거기는 스티커 띄워놓은 거예요. 띄워놓은 거니까 안에 비밀번호 엄청 들어있죠? 비밀번호 보죠? 그 비밀번호를, 자, 비밀이니까 아무나 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스티커를 덮어놓은 거예요. 그죠? 스티커 덮어놓은 거 싹 띄면 이렇게 떨어진다니까. 쫙 떨어져. 띄워보면 숫자가 막 50개가 쫙 써 있어요. 그죠? 뭔지 알아야 몰라요? 모르잖아. 그럼 친구한테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래? 넌 아냐. 그럼 끼리끼리 논다고 나도 몰라. 너도 몰라. 그럼 어떡해요? 네이버에 올려보자. 이 뭔지 사진 찍어서. 그럼 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건 비밀번호니까 스티커 잘 덮어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 쓰는 거니까. 그죠? 아빠 주고 엄마 주고 어디다 넣어나? 장롱에 넣는다고. 장롱에 넣는다고. 이거를. 이걸 그대로 받아다가 어디다 넣는다? 장롱에 넣어요. 장롱에 넣어놓고 언제 끄네? 언제 끄네용? 자 매매할 때, 증여할 때, 저당 잡힐 때. 이걸 한마디로 말할 때.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할 때.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신청할 때. 이때 필요한 겁니다. 다시. 정환이는 권리자의 의무자예요. 할아버지한테 받을 때는 권리자고. 이걸 딴 사람한테 팔게 되면. 의무자가 되겠지. 그럼 이걸 등기필정부 장롱에서 꺼내다가. 자 등기소에 가져다가 어떻게 한다? 제공한다. 제출한다. 다시 잘 보세요. 등기필정부가 나오면. 이걸 1년 동안 고민합니다. 1년 동안. 등기필정부가 나오면. 권리자냐 등기 의무자냐. 둘 다 있어요. 정환이가 받을 때는 뭐였어요? 권리자. 제공이요 작성통제요. 제공이요 작성통제요. 작성통제. 등기수에서 온다고 애한테. 그럼 이거를 갖다 팔아먹어요. 장롱에 넣어요. 장롱에 넣어. 언제 끄내? 의무자가 될 때 끄내. 팔거나 담보를 잡히거나 빌려주거나 공짜로 주거나. 이럴 때는 뭐가 된다? 의무자가 되니까. 그때 바로 그걸 꺼내야 돼. 스티커를 떼가지고. 거기는 숫자를. 다음 등기신청서 뒤에 다 써내야 돼요. 옛날에는 증 자체를 냈었어. 그런데 요즘은 증 안 내도 거기 비밀번호 50개 중에 하나만 골라서 신청서에 써내면 돼. 신청서에 써내니까. 별도로 이걸 제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로 바꾼 거예요? 제공이라고 말을 바꾼 거야. 제출 제공 같은 거예요. 그럼 제공 나오면 이거 누구예요? 의무자. 작성통제 나오면 누구예요? 권리자.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를 가지고 양쪽 측면에서 보는 거예요. 방금 등기에서 끝났다 그러면 작성통제 권리자. 이걸 장롱에 넣었다 꺼내다 등기에서 갖고 간다 그러면 제공의무자. 여기 잡으셔야 돼요. 이거 절대 흔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정원이가 받아서 명시되어서 이 비밀번호를 받아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잤죠? 이걸 언제 꺼낸다? 등기 의무자 할 때 꺼내다가 어떻게 한다? 제공한다 등기수에. 그럼 등기수에서 너 맞구나 라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만약에 그 다음 사람이 매수했어. 매매. 매매가 됐어. 그래서 만약에 이 개발이라는 사람이 넘어갔다. 넘어갔다. 그럼 이 사람은 권리자 용자. 권리자가 되지. 그럼 등기부에 1번 김철수였죠? 2번 누구였어요? 김정환이었죠? 정환. 그럼 3번 누가 돼? 이 개발이 되지. 이 개발이 등기부에 올라왔으면 뭐가 돼요? 등기 명인이 됐지 이제. 됐어요. 공동신청 했겠죠? 이 사람은 뭐가 돼요? 신청인이 돼. 그럼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 뭐가 돼요? 명신. 그럼 이 관계에서는 이 개발은 권리자요? 의무자요? 권리자. 그럼 얘한테는 등기수에서 어떻게 해요? 작성, 통지를 또 해줍니다. 새로운 비용으로 또 나와. 그럼 이걸 가지고 또 써먹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 사람은 이거 어디다 넣나요? 장룡에 넣어놓겠지. 언제 써먹어? 의무자 할 때 써먹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한테 새로운 등기필정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정원에 등기필정보 쓸릴 수 없어? 없어. 이제 끝난 거야 이제. 그런데 왜 50개나 줬을까? 비밀번호가 안에 50개 들어있어요. 50번 써먹을 수 있어. 왜 50개를 줬을까? 안 팔 수 있잖아요. 안 팔아. 이 개발한테 안 팔고요. 안 팔고. 여기서 1번 김철수, 2번 김정환.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정원이가 이거를 갚고 했죠. 을구에다가 1번 저당권 해가지고 충북 농협. 충북 농협한테 저당을 잡힐 수 있죠. 그러면 정원이는 권리자가 돼 의무자가 돼? 의무자가 되지. 돈을 빌리면서 저당을 줘야 되니까. 뭐가 돼요? 의무자. 그러면 둘이 저당권 설정, 계약이 들어가요.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이 등기가 맞춰지면 충북 농협이 뭐가 된다? 저당권자가 됩니다. 딱 186조 아까 법조문대로 되는 거예요. 법률 행위에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동되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의무자니까. 얘네 장롱이는 뭐가 필요하다? 등기필, 정보. 필요합니다. 등기필, 정보, 비밀번호 몇 개 들어있다? 50개 들어있어요. 50개 중에 하나를 써내야 돼. 됐죠? 그래도 얘는 소유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2번 저당을 또 잡혀야 된대. 2번 저당을. 예를 들어 하나하나에서 잡히게 되겠대.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해요? 비밀번호가 또 필요하지. 3번 저당 또 잡혀야 된대. 그러면 필요하죠? 몇 개까지 써줄 수 있어? 50개. 50번 저당 잡혔어요. 50번에는 예를 들어 전세를 잡혀요. 전세. 전세를 들어왔어. 그럼 비밀번호 썼죠? 51번째 또 써야 돼. 어떻게? 첫 번째고 또 쓰면 돼. 계속 돌아가서 쓰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개 쓸 수 있게 준비가 돼 있어야죠. 만약에 더 필요하다 이러면 애초에 얘기할 때 그 50개짜리 이거를 4개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200개 받아가지고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이건 그 체험에 안 나와. 안 나오니까 걱정 마시고. 이런 경우 자기가 계속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계속 비밀번호를 돌려가면서 쓸 수 있으니까. 만약에 팔아버렸어. 그럼 하나 쓰고 끝나는 거고. 이게 되고 있죠? 그럼 등기수에서 얘한테 주는 걸 뭐라 한다? 작성 통지. 장롱에 넣어놨다가 꺼내다가 등기수에서 내는 걸 뭐라 한다? 제공.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작성 통지가 나오면 얘는 권리자다, 의무자다? 권리자. 제공이 나오면 뭐다? 의무자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여기까지. 이게 지금 등기법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여러분이 골치 아픈 부분이에요. 여기서 여러 가지 변화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 얘기는 까먹지 마시고 10분 있다가 계속 할게요.